이크림 말 한 번만 해주면 안돼요? 겐지 다운 근데 이 맵은 그렇게 좋은 맵 아니었을지 안되면 바꿀게요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우리 눈쟁이니 기대하시겠죠 마지막 구간은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맵임 첫번째 구간은 조금 별로 아 두번째 구간이 별로 첫번째 구간은 그래도 그나마 한조 있다 매크리 다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글로 들어올 줄 알았어 아나 있네요 상대 3딜 3딜 1탱 3딜 1탱 2일 3딜 1탱 2일 화물 화물 봐요 이제 내려갈 준비에요 부탁드릴게요 아 4가지 함 들었어 나이스 나이스 매크리 매크리 사운드 2층에 매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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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중원 자리야 에너지 많이 찼어요 자리야 오른쪽 방 정면 지하 오른쪽 방 가만히 자리 잡는게 낫거같은데 아나 와 자리야 쓰다 자리야 좋은 자리야 자리야 이런지 워마이 차인데 겐지한테 아나공 들어왔어요 아 오바 지하 지하 자리 못잡았어 어용부용 하다가 솔직히 근데 3000크레딧이 아깝지 않은 그런 퀄리티인데 아 터트릴 수 밖에 없었어 비빌 수 있어 비빌 수 있어 어 아니 자리야 왜 이렇게 있어 지금 킬 킬 킬 나이스 일단 상대 루시우 다운 비벼야돼 비벼야돼 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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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아 모티비야 자리야 아 너무 센데 자리야 흐흐흐흐흐흐 강력한데 너무 아 진짜 제일 원센데 아 자리 잡아야 되는데 와 오신다 자리 다시 뒤에 빠져서 잡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한 번에 못 올라간다 봤어 아 그 자리야 좋아하네 1층에서 한 번에 못 올라가 저기 루시우 겐지 겐지 뒤에 오케이 우리 루시우 노리는 거 봐 리퍼 오른쪽 위 와 사라졌어 이거 안 돼 위 일단 여 여 부분에 막아서 져 그냥 좀만 뒤로 안 비벼야 이거 아 어딘죠 앗 상대 일단 라인 없어요 흠 뒤에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겐지 되겠다 어 흠 아 정크래치 있으니까 어 자리야가 에너지 채우기가 너무 가라 이제 애들이 뽕 받으면 대사 치니까 이거 뽕 줄만 나는 것 같아 루시우 다운 겐지 스킬 없어요 상대 노일러 노일러 리퍼 오른쪽 뒤 겐지 다운 리퍼 조심 겐지 다운 리퍼 조심 리퍼 반픽 리퍼 어... 이거 오케이 오버거치 밝기 좀 올려주시면 안되나요? 아 화면이 안보여요? 저도 잘 안보이긴한다 에브리님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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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잘 보인다 고웅이 없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겐티 다운 원숭이 나왔어요 상대 3탱 3탱 다시 차리자 뚜루 간마보정이 밝기 간마보정이 밝기 어 오케이 간마보정 밝기인데 이거? 귀여워라 어? 이거 아닌데? 간마보정 밝기 아니네? 밝기하고 간마보정은 뭔 차이야? 아 너무 밝아진 느낌인데 이거? 색감이 너무 이렇게 되면 회색의 느낌? 아 뭐야 아 망했다 뭐야 이 씨발 안돼이 마지막 한턴? 아 될라나? 안되네 안되네 너무 밝다 너무 밝다 너무 밝다 이거 아 저기 원숭이 쳐졌어요 원숭이 있다 어? 됐어? 아야 나와야돼 간마보정이라 근데 밝기랑 뭔 차이지? 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 일단 너무 밝아 어? 어?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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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아 안돼 윈선하고 라인 들어와있는거 일단 겐지다운 윈선 혼자 남았어요 들어와있는거 오케오케 원숭이 혼자 20초 20초 아 간마가 데뷔 어 근데 데뷔 따로 있잖아요 아닌가? 데뷔 따로 있잖아 간마보정이랑 데뷔랑 따로 있어요 옵션이 겐지랑 리퍼랑 같이 있어요 오케이 겐지땅 여기 떨어져 아깝게 콘드라스트가 데뷔 아니에요? 아닌가? 아 잠깐 콘드라스트가 간마 뭔 차이지? 까진 안오겠어요 간마보정이랑 데뷔이랑 뭔 차이죠? 양대 이 공수평양